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니까 여야가 아주 격렬하게 대조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3월 8일 날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에서 대표가 이제 당선될 때까지 현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1960년생으로 부여 청량의 여름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진석 씨지 않습니까 한국일보 아마 기자 출신이고 고려대 사회학과 출신일 겁니다 한 말씀을 하셨네요 의 민주당 이재명 최표 동의안에 대해서 당론 결정하지 말고 당론으로 부결 결정하지 말고 좀 양심적으로 투표해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그런 말씀 가운데 양심적으로 투표해라 이런 이야기가 쏙기에 들어오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양심적으로 투표합니까 그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니까 순진한 사람인 거죠 말씀은 잘하셨는데 그 사람은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이 없으니까 투표를 만지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최표 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키지 말고 의원 개인들에게 비밀투표를 실시해라 양심껏 좀 처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검찰이 이재명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여당은 야당 양반들 양심적으로 체표 동의안에 투표하자 양심적으로 투표하자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대장동 위례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힘을 이끌고 있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게 양심적으로 투표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뭡니까 선거를 조작하고 하겠습니까 양심이 없는 겁니다 양심은 뭐 그러니까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뭐 저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인 거죠 곧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표 동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국회 윤리 강연에 따라 양심적으로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저버린 21대 국회로 기록되지 않아야 됩니다 양심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으면 선거를 만지겠습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양심이 없으면 뭐죠 모든 국회의원들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대한민국 공직선거 문제에 다 입을 쳐닫고 있겠습니까 양심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실에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양심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후보로 뛰실 때는 양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글쎄 양심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뭐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재명 당대표의 채표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한다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말고 의원 개개인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좀 양심껏 투표하도록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정진석 당대표가 좋은 발송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왜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해온 걸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동안 여러분들 뭐죠 의안을 통과시킬 때 검수완박법안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성정당 여러분들 뭐죠 선거법 고치는 거나 이런 걸 다 보게 되면 양국법 관리안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양심이 양심이 여기 보시게 되면 수십 가지 범죄의 혐의자를 보호하면서 그건 정당이 아닙니다 그냥 집단 전체가 뭐 단체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양심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래서 정진석 씨가 이해하기는 뭐 일견 뭐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들은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한테 양심껏 투표하라 필요 없을 겁니다 여기 보니까 벌써 이제 야당들은 심장에 여러분들 강판 깐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재명 구속영장에 반발한 친냐 인사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살기가 부끄러운 사람들인 거죠 민주 공화국에 사는 사람들은 최소한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부분들은 다 배우고 자랐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선조를 사는 시민들처럼 며칠 전에 여러분 살펴봤던 것처럼 고종이 여러분들 일본에 반발했던 내정계획안에 반발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종이 생각하는 군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센타 여탈권과 국민의 재산을 마음껏 유린하고 빼앗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 일본이 내정계획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제안을 하려고 하니까 반발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뭔데 법 앞에 여러분들 평등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가 무슨 금태 둘렀습니까 이재명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이거는 정말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야권 인사들은 이제 전쟁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김용민신이 뭐 별멜 사람들이 다 나오네요 참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겁난 것은 먼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때에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으니까 권력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당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까 무슨 노폼에 이런 나라가 있는지 도대체 기가 찬 거죠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범죄 행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거쳐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를 영장 청구하는 거가 어떻게 여러분들 전쟁을 선언할 수 있느냐 그런데 겁난 것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항상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겁난 거죠 그게 겁난 겁니다 그런데 뭐 언론들이 한 줄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이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골로 갈 수 있는 사안인데도 다들 침묵하지 않습니까 진짜 기이하고 크게 망측한 그런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재명 사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십거리에 불과하는 거죠 선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비하겠죠 여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긴급 최고회의에서 발언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먼저 내린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기가 찬 거죠 시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린 것이다 검사독재정권의 흥정질서 파괴 의연하게 맞서겠다 이것이 이재명 당대표의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끔찍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 밑에서 수십 년간 여러분들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찬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만일이 가상적인 이야기하고 저는 대단히 실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사건로 봅니다 이런 종류의 여러분들 사고방식과 이런 종류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수십 년 지름 지배할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기가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래도 작은 목소리입니다마는 전부를 다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또 소수 의견들이 있네요 박지연 씨 욕먹을 각오로 호소합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최표 동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됩니다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죠 사람들은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은 당론으로 아마 이재명 최표 동의안 부결을 할 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여론을 좀 걱정해 가지고 다음 총선을 대비해 가지고 좀 조심하지 않겠냐 뭘 조심합니까 막판에 여론조작에선거결과 만들면 되는데 조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아니 전산장비 돌려 가지고 여러분들 결과 만들면 되는데 뭘 조심합니까 조심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 보고 이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강하게 대처하는 이재명과 민주당 인사들의 이면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할까 이런 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정권을 뺏겼지만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다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실시됐던 2022년 또 6월 1일 지방선거에는 뭐죠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약간 세워주는 수준 정도의 조심스러운 눈치 보는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총선 때도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2026년 대선에서는 화끈하게 조작을 하겠죠 그렇게 여러분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 있는 일어나는 사건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이재명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이야기죠 이런 민주당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냐 이야기죠 그런 점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가능할 건데 그거를 주목하지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뭐죠 그냥 주목하게 되는 것도 백전백패를 당하는 겁니다 백전백패가 끔찍한 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자식들이 노예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든 선거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원하는 결과는 자신들이 세운 선거 승리 시나리오에 맞춰가지고 선거구별로 뭡니까 모든 뭐죠 후보의 득표수를 다 표를 이동시켜가 본인이 원하는 득표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뻥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과장한 것도 아니고 제가 과장하게 생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선거 후보의 득표수를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지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감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자식들한테 노예화된 국가를 물려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당론으로 분명히 채택합니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 당론으로 뭘 까라면 까는 거지 다 뭡니까 당론으로 채택해가지고 일사분란함을 보여주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